비글이랑 예주는 어떤 거 먹을 거야? 아유 뜨거워 뜨거워 껍질이 좀 뜨거워도 얼른 가서 입에 넣어야 제맛이지 아유 맛있겠다 야야야 우리 들어와 비글 식탄많은 비글이에게는 얼른 주는 게 상체? 아니 비글아 벌써 다 먹었어? 아유 이건 똘똘이꺼야 야 저 쓰레기를 잘 먹네 맛있지? 조용히 제 차례를 얌전히 기다린 금순이도 달걀 한 개 얘 꼬리 치는 것 좀 봐 정말 맛있나 보구나 어구나 똘똘이 좀 보세요 비글이랑 동네 한 바퀴도 돌고 오고 터줏대감 금순이 앞에서는 너 설마 또? 나는 여기서 쏴야 잘되더라 비글 어머 너도 잘 됐다 비글아 못했었는데 이제 새 아빠는 장작 준비 엄마가 준비한 건 우선 비글이를 멀리 떼어 놓고 난 다음에 봐야겠네요 응 역시 고구마 감자를 구울 건가봐요 야 이리와 비글이 이런이런이런 아직 익지도 않은 걸 기억하고 먹겠다는 이 먹보 비글이 비글 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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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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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앞이다 여기 애들도 줘? 이현아 또 들고 갔어 네 자 잠시만 기다려줄까 잠시만 기다려줄까 네 말린다고 듣나요? 얼른 불속에 넣어야 끝나죠 이제 비글이도 먹겠다고 달려들진 못하겠죠 산책가요 오 목줄 보고 반가운 건 비글이도 똘똘이도 마찬가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감자 고구마가 맛있게 구워져 있을 테니 굿 아이디어죠 자 그럼 빨리 나가자 왜 예주야 언니 운다 예은이가 잠시 한눈 반사이 똘똘이의 목줄을 잡아버린 예주 알았지? 예주가 양보해줄거야 언니? 싫어? 같이 잡으면 되겠다 예주가 언니 줄거야? 가자 일단 엄마 손잡고 가자 왠지 썰렁해진 산책 분위기 예은이가 똘똘이 목줄을 잡고 가고 싶구나 하지만 예주가 절대 놔줄 것 같지 않은데요 똘똘이 인기가 워낙 좋아 이렇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예은이에게도 생각은 있다 똘똘아 일로와 예은이가 부른댄 언제나 1초만에 반응하는 똘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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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를 좋아하는 예은이와 산책하는건 똘똘이에게도 비글이에게도 큰 즐거움 오늘은 예은이가 1등 했지만 언젠간 똘똘이도 1등 할 수 있겠지? 처음엔 좀 두렵기도 했을거에요 과연 믿어도 좋은 사람들일까 또 좀 귀찮기도 했겠지요 예 친구들이 더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이젠 괜찮을걸요 똘똘이도 어느새 가족이 됐으니까요 예은이랑 예주의 사랑 속에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똘똘이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거에요 그렇지 똘똘아 귀여운 동물과 가족이 되고 싶나요? 지금 동물일기에 신청하세요 봐봐요 친구의 이름은 패럿이에요 패럿 동물들 먹지 않아요 아니 아까 이빨 표지판다 이빨 개논 다운다 다운다 세게 다 세게 풀고 가면 안된다 한번 입고 가야 되지 모르겠어요 prefers 이 riv 저희가 감사합니다.